1.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조직으로 미지와 MF점 사이의 열흙에 담금질하여 관행 오스테나이트의 변태가 완료할 때까지 항원 유지한 후에 꺼내어 공랭하는 열처리는 무엇인가? 2. 마템퍼 2.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 중에 Y 합금의 성분은? 4. 구리, 알루미늄, 미켈, 마그니슘 3. 항공기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4. 초둘 알루민 4. 초경공구와 비교한 세라미 공구의 장점 중 옳지 않은 것은? 4. 충격 강도가 높다 5. 탄소강에 합류된 5대 원소는? 1. 황망간 탄소, 규소인 6. 황에 합류된 탄소강의 적혈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원소는? 1. 망간 7. 내열성과 내마무성이 크고 온도가 600도씨 정도까지 열을 주어도 연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텅스텐, 크롬, 바나듬로 조성된 강은? 3. 고속도 공구강 8. 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힘을 전달하거나 물체를 움직여야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나사는 주로 삼각나사이다. 9. 스프링의 용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마찰력 증가에 이용한다 10. 양쪽 끝 모두 순화사로 되어 있으며 한쪽 끝에 상대쪽의 앞나사를 만들어 미리 반영구적으로 나사 박음하고 다른 쪽 끝에 너트를 끼워주도록 하는 볼트는 무엇인가? 4. 스터드 볼트 11. 길이가 1m이고 지름이 30mm인 둥근 막대에 3만엔의 인장하중을 작용하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가? 단, 세로탄성 개수는 2.1 곱하기 105엔엠에 미니 2. 0.202mm 12. 하중의 작용 상태에 따른 분류에서 재료의 축선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려는 하중은? 3. 인장하중 13. 유니버셜 조인트의 허용축 값도는 몇 도 이내인가? 3. 30도 14. 기어의 이수가 40개이고 피치원의 지름이 320mm일 때 모듈의 값은? 3. 8 15. 깊은 홈볼 베어링의 호칭 번호가 6208일 때 안지름은 얼마인가? 4. 40mm 16. 아래 도면에서 가 마이선의 명칭이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 가치읽 나기역 다디긋 아미음 마리읽 17. 인벌루트 치형을 가진 표준 스퍼 기어의 전체 높이는 다음 중 어떤 값이 되는가? 2. 2.25 모듈의 값이 된다 18. 다음 치수와 변형되는 기호 중 잘못된 것은? 3. 5 19. 표면의 결 도시 방법에서 어떤 제작 공정 도면의 이미 제거 가공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전 가공의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만을 지시하는 기호는? 3. 20. 다음과 같은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는 절단선 위치가 가장 올바른 것은? 2. 단면 cd 21. 기아 공차 기호 중 동축도를 나타내는 기호는? 4. 22. 나사를 m12로만 표시하였을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두 줄 나사인데 표시하지 않고 생략되었다 23. 다음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을 정면도로 하였을 때 좌측 면도로 맞는 것은? 4. 24. 다음 그림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지지선의 화살표로 나타낸 축선은 데이터맷 축 직선 a, b를 축선으로 하는 지름 0.08mm인 원통 안에 있어야 한다 25. 재료가 최대 크기일 경우의 형태가 한계 크기가 되는 고려된 형태의 상태 즉, 구멍의 경우 최소 지름과 축의 경우 최대 지름이 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최대 재료 조건 26. 화학 밀링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2. 가공 속도가 빠르다 27. 숫돌입자의 기호 중 경도가 가장 낮은 것은? 1. a 28. 공작기계를 가공능률에 따라 분류할 때 전용 공작기계에 속하는 것은? 3. 트랜스퍼머신 29. 보통 선반의 이송 단위로 가장 올바른 것은? 2. 일회전당 이송 30. 밀링머신의 부속품이나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2. 맨드릴 31. 기계 가공에서 절사 규제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3. 공작물의 부식을 증가시킨다 32. 센터, 척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가공물의 표면을 조정하는 조정숫돌과 지지대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연삭하는 기계는 무엇인가? 4. 센터리스 연삭기 33. 선반의 주요 구성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테이블 34. AL2-3 분말 약 70%의 TC 또는 TN 분말을 30% 정도 혼합하여 수소 분위기 속에서 소결하여 제작한 절사 공구의 재료는 무엇인가? 2. 섬에 35. 드릴에 의해 뚫린 구멍은 보통 진원도 및 내연의 다듬질 정도가 양호하지 못하므로 구멍의 내면을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가공은 무엇인가? 3. 리머 가공 36. 가공할 구멍이들을 작업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훨씬 큰 포신 가공 등에 적합한 보링머신은 무엇인가? 4. 코어 보링머신 37. 밀린 가공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삭 속도의 선정 방법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거친 가공에서는 절삭 속도는 빠르게 이송은 느리게 절삭 깊이는 작게 한다. 38. 구성 인선의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1. 절삭 깊이를 크게 한다. 39. 지름이 작은 가공물이나 각봉제를 가공할 때 편리하며, 보통 선반에서는 주축 테이퍼 구멍에 슬리브를 끼우고 여기에 척을 끼워 사용하는 것은? 3. 콜리척 40. 마이크로미터에서 나사의 피치가 0.5mm, 딤블에 원주 눈금이 50등분 되어 있다면 최소 측정 값은 얼마인가? 2. 0.01mm 41. 수평 밀링머신에서 플레잉 커터 작업에서 상향 절삭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절삭된 칩이 가공된 면 위에 쌓인다. 42. 쌓인 바에 의한 각도 측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3. 번이어 캘리퍼스 43. 다음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바이트가 현재 외경을 20mm로 가공하고 있다면, 이때의 주축 회전 수는 몇 RPM인가? 2. 1500 44. CNC 선반 작업 시 공구를 0.5초 정지시키려고 할 때의 지령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G4 P5 45. 다음 중 CNC 선반에서 사용되는 각 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G42 공구인 선반 지름 보정 취소 46. CNC 선반에서 지름을 50mm로 가공한 후 측정한 결과 지름이 49.98mm였다. 기존의 보정값이 0.004라면 수정해야 할 보정값은 얼마인가? 3. 0.024 47. 머시닝 센터에서 공구 길이 보정에 해당하는 것은? 4. G44 48. 다음 중 수치 제어 가공에서 프로그래밍의 순서를 가장 올바르게 나아야 한 것은? 1. 부품 도면 가공 순서 결정 프로세스 시 재작성 프로그램 입력 및 확인 49. CNC 공작기계에서 공작물에 대한 공구의 위치를 그에 대응하는 수치 정보로 지령하는 제어를 무엇이라 하는가? 1. NC 50. 두 축 이상을 동시에 급속 이송시킬 경우 각 축이 독립적인 급속 이송 속도로 위치 결정되며 지령된 위치까지 도달한 축부터 순서대로 정지하는 위치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4. 비직선형 위치 결정 52. 다음은 CNC 선반의 한 줄 나사 가공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나사의 피치를 나타내는 것은? 4. 2. 52. 다음 중 프로그램의 정지, 절사기의 온오프 등 기계 각 부위에 대한 지령을 수행하는 기능은? 2. 보조기능 53. 다음과 같은 CNC 선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Q15000은 X 방향의 이동량이다. 54. CNC 공작기계의 운전 시 일상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2. 가공할 재료의 성분 분석 55. 다음 중 밀링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3. 칩을 제거할 때에는 장갑을 끼고 손으로 한다. 56. 다음은 머시닝센터에서 가공되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가 이날 30엔드밀인 경우 이론적인 날당 이송속도는 약 얼마인가? 2. 0.1157. 다음 중 CNC 프로그램으로 틀린 지령 블록은? 3. N40, G3, G42, X100.0, Y50.0, R20.0. 58. 프로그램 작성자가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기 위하여 공작물 임의의 점을 원점으로 정의 명령의 기준점이 되도록 한 좌표계는? 1. 절대 좌표계, 59. CNC 선반에서 원호 보관 시 원호의 내각이 180도를 초과하면 지령할 수 없는 기능은? 1. R, 60. 다음 중 CNC 선반 작업 시 안전인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원호 가공은 이송속도를 빠르게 하여 진동의 발생을 방지한다. 감사합니다.